아 일단 렉카가 온 것 같습니다 보험사 렉카야? 아니 1킬로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와? 뭐지? 뭐야? 아이 또 훈쳐먹을란 새끼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 거네 이 새끼 뭐야? 치압나 진짜 레전드 많이 찍어놨네 하하하하하하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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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 이 차 썰루프 달려있네요 와나나씨가 가지고 있던 벤츠나 포르세나 절대 뚜껑 열리는 탑인데 이건 처음보는 차인데? 그리고 긴급방송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차 샀냐? 차 뽑았냐? 하하하하하하 아 영엘리치 미쳤는데? 아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가 생겼어요 보면은 보시면은 KIA라고 기업차 소개 한번 해주시죠 K5를 제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차가 나왔어요 배치가 아직 안 팔려가지고 원치 않게 지금 세대가 됐는데 차가 세대에요 지금 중간에 차를 사기로 한 지인이 있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지인한테 그 지인이 두 번 사겠다고 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나도 그냥 물어보고 지인 공개가 되는지 물어보고 공개해가지고 아 제가 방송에서 때리는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긴 한데 일단은 아 지금 미식이 있어요 차 세대값을 내가 내고 있어 심지어 저기 집에 내동생 탄 차 있잖아 네 그것도 아버지가 요즘 사업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할부금 내가 내고 있어 어허 차 네대를 내가 지금 내가 생활비 모든 게 지금 차로 다 나가고 있어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차가? 동생의 K3 K3 그리고 뽑은 K5 K5 하이브리드 셔이죠? 하이브리드 덴츠 덴츠 포르쉐 네 포르쉐 내가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차 언제 나왔습니까? 이 차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쯤 나왔으니까 거의 뭐 이틀 정도 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틀 밖에 안 된 차죠 이틀 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옆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같이 타게 된거죠 어 왜냐하면 형덕형 세 집에서 파티를 하고 우리집에 왔다가 이제 일산을 하러 왔는데 근데 저희가 출발을 이제 3시인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출발했었어요 형한테 막 자랑했어요 뭐 우리도 엄청 칭찬했잖아 시트 이쁘다 세안이가 뭐 이게 무슨 기능이 있다 뭐 요런게 있다 해가지고 자율주행 반 자율주행으로 그냥 핸들이 슬슬 집으로 막 움직이고 막 차선 막 유지 이 바라라 작가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K5 똥꼴을 오지게 핥은거야 그냥 다 좋다고 그냥 근데 결과적으로 똥꼴을 이렇게 핥으니까 어 애가 부끄러웠나봐 애가 부끄러웠나봐 어 애가 부끄러웠나봐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멈췄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다가 갑자기 혜안이가 옆에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계기판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점검을 하래 갑자기 뭐 점검 메시지 한 두 가지가 갑자기 뜨더니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췄어 자 그럼 차가 멈췄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깜빡이를 켜고요 트렁크를 열어두고요 삼각대를 꺼내서 뒤에다가 사고가 났다는 표시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 깜빡이가 안 됐습니다 깜빡이 깜빡이 안 됩니다 깜빡이가 안 들어와요 두 번째 트렁크 다 안 열렸습니다 맞아요 트렁크도 열리지 않아요 저 뒤에 가서 직접 눌러보고 뭐 키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안에 있는 삼각대도 원래 못 꺼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삼각대를 어떻게 꺼내보자 라고 해서 차를 나가려는 순간 주차 브레이크도 안 되니까 차가 뒤로 막 휘끄러지는 거야 당연히 이제 시동은 걸리지 않고요 주차 브레이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떼면은 오오오 보이시죠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요 지뢰를 밟은 군인처럼 나는 차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야 돼 맞아 차 창문도 안 열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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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춥겠는데 안에 있어야 되고 문 살짝 열어보니까 옆에 바로 풀 있으니까 목이 들어가고 난리나는 거야 기아 센터에다 전화를 하니까 변이차 불러드릴게요 어디세요 그래서 경보고속도로 타고 있었고 서평택가 음성으로 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경보고속도로 위대요 저희는 고속도로 위면 안돼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고속도로에서는 출동이 불가능하세요 그럼 끊겼어 너무 무서운 상태인데 삼각대를 어떻게든 꺼내야 될 것 같았어 맞아 왜냐면은 차가 불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 맞아 딱딱 잘못하면은 트럭이 와서 그냥 치고 가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아차에서는 고속도로를 안 불러준다니께 보험사에 전하니까 이제 50km까지는 공짜로 이렇게 견인이 돼 맞아 맞아 견인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15분 정도 걸린대 그래서 나는 차를 버티고 있고 돌리형이 트렁크 좌석에서 하는거 있잖아 이렇게 열리니까 트렁크가 보이더라구요 저기다가 머리집어넣고 막 한참 시혁거려가지고 삼각대를 꺼냈어 어 맞아 삼각대를 꺼내가지고 설치를 하고 보험사 직원 기다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견인교수입니다 네 지금 도착하니까 아 깜빡이 켜고 트렁크 열고 기다려주세요 깜빡이가 트렁크가 안돼요 아 네 깜빡이라도 아 아무것도 안돼요 사이크에 발도 못대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조금만 척고 기다리세요 뭐 이러는거야 15분만에 온다더니 10분만에 변인차가 딱 5대 어 어 오차 신기했어 렉카차가 딱 5대 정말 이게 놀라웠어 그래서 딱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이제 갔거든요 왜냐면 헤안이는 브레이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돌리형이 나가가지고 기사분하고 얘기하고 나는 앞에서 차량만 하고 있었지 요청사 뽑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어 촬영하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돌리형이 대화를 했는데 그때 대화 내용을 알려주세요 자 일단 제가 도착하자마자 갔죠 창문 열리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혹시 아까 전화하신 분 그분 맞으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오저씨가 아니요? 이러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여기 차 서있길래 그냥 왔다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네 그니까 제가 어? 저희 보험 오셔가지고 지금 지금 한 1,2kg 남으셨다고 하시던데 두 분 아니세요? 하니까 아니라는거야 갑자기 누구였죠 결국 일반 레카기사인데 전화를 한 보험사고 다 빨리 왔어 오 그네들은 도로에 눈이 있나봐 그래 무슨식 어디다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먼저 와가지고 날 데려가려고 하는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오 더욱이게 볼지 알아? 3초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3초도 아니야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어? 갑자기 기사님이 혹시 저 뒤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러면서 갑자기 뒤에 보니까 뭐야 하나가 더 오는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제가 찍은 영상까지 다 올라갈게요 어 이게 다 증거가 있어요 저기 오네 하면서 차를 빼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차에 우리의 차 두 대가 앞에 서있는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싣고 이제 간거였어 이제 견인자도 제가 막 하는게 웃겨 아이 통번 왔네 숨쳐 갈라고 근데 일상돈 작가는 서로 숨만 쉬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제가 내가 형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돈 작가로서 되게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인생이 스펙타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던 게 그거야 사람마다 스펙타클한 일은 다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는게 자신의 그게 노력여에 따라 달린거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나보다 더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내가 특이한거죠? 내가 특이한거에요 내 일상도 따라올라고 하지마 날 이기려고 하지마 인정하셨습니다 와 유튜브가 그래서 바를 때면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와 와 역시 역시 웹툰 일상 차속도로 한가운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차가 멈추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요걸 찍으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전화 되나 지금? 이거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감가에 감가가 얼탱이 덜탱이 하면서 거기에 또 위자료하고 이것저것 다 트니깐 거의 저거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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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 멈춘다 차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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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어 영상 찍어 멈췄다 멈췄다 띄, 뗐어 뗀 거야 다시 알려준 방법을 해보고 어 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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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셋 버튼 누르고 있으면 돼 켜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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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더 시동이 걸렸어요 방전경고? 시동을 알자 일단 깜빡이 켜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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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켜 지금 경고등 안 떠? 잠시만! 경고등이 사라졌어요! 경고등이 일단... 어? 경고등이 사라졌는데? 근데 아까도 그랬어. 이게 반복이야. 그럼 어떻게 또 다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움직일 수밖에 없어. 갈 거야? 그러면 이대로? 다시? 일단 움직입시다. 일단 가야지. 어쩔 수 없어. 레전드! 얘들아! 야! 유튜브 각 뽑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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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잘못 때문에...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네? 아! 진짜 땡큐! 야! 나 잘못 때문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누나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알았어요? 어. 야! 뭐야! 갑자기 무섭잖아! 와... 복잡!!